오늘 구매한 물품을 소개하려고 한다. 먼저 사골곰탕 5팩을 샀다. 거기에 5팩. 사골곰탕 5팩 사고. 그 다음에 물티슈 2팩 사고. 그리고 방석을 샀다. 그리고 애완용품을 샀는데 생닭고기 성견 어더트 사료 800g짜리 샀고 그리고 이거는 강아지 배변 봉투 샀고 이거는 강아지 칫솔이다. 칫솔 사고. 그 다음에 강아지. 아 강아지가 아니지. 고양이 참치맛 간식 하나 샀다. 이상 오늘 구매한 물품의 영상을 종료하도록 하겠다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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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